사랑의 음반, 박미영 사랑의 음반, 박미영 사랑의 음반, 박미영 진호의 음반 사랑의 음반, 박미영 두 번째 걸음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태양 입식을 잘 견뎌낸 정의, 칠기 태양 입식을 잘 견뎌낸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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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야! 축하해! 정말 민아 중학교 때 봤는데 벌써 20살, 30살이 된 것까지 보니까 제가 시간이 어려워요, 빨리 지나가는 거 듣고 그거 봐도 민아가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언니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민아 졸업 축하해! 학생이에요! 안녕! 네, 제가 드디어 오늘 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이 학교 제가 전주도에서 상상 올라오면서 같이 했습니다 이 학교가 연습생활 시작과 이 학교 생활의 스타일과 같이 했는데 계속 모으러 커테둠 먹었고 저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 솔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화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제일 좋은 학교 저녁 자신이 Mohammed allies 경계 제 Easy 일반사람들을